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태성입니다. 2015년 3월 7일 시행된 기출무제 컴퓨터일반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모바일 인터넷에 접속해서 각종 음악 파일이나 음원을 제공받는 주문형 음악 서비스로 스트리밍 기술 등을 이용해서 음악을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건데 주문형, 주문이 영어로 바로 뭐죠? 온 디멘드죠? D, M, A, N, D에서 디멘드 그러면 주문하는 건데 주문에 의해서 온 디멘드고 음악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예요? 음악은 영어로 뭐예요? 뮤직이죠? 그죠? M, U, S, I, C 그래서 정답은 M, O, D가 되는 거죠. 1번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1번에 V, O, D는 뭐예요? 비디오 온 디멘드 그죠? 그 다음에 V, D, T는 우리 V, D, T 중국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 중국은 이렇게도 부르고 그래서 이 V가 비디오 또는 이제 요즘은 비주얼로 바뀌었죠? 디스플레이 터미널 그래서 V, D, T 중국은 시력이 나빠진다거나 어깨가 결린다거나 P, D, A라는 거는 우리 이제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무의미하죠? 개인적으로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트 개인적인 디지털 어시스턴트 보조기기였는데 이제 스마트기기 때문에 그죠? 자, 1번의 정답은 뮤직 온 디멘드가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시험 문제 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번 다음 중 개인형 컴퓨터에서 정보통신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코드로 정보통신에서 사용되는 건 뭐예요? 우리 아스키 77마켓 통신도 못해 우리 지난번 기출문제에서도 풀었던 문제죠? 아스키 77마켓 통신도 못해 그러니까 3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 비트, 그죠? 그래서 7비트가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은 뭐예요? 아스키 77마켓 통신도 못해 아스키죠 아스키. 2번의 정답은 A, S, C, I, I, E 뭐의 약자라고 그랬었어요? 뭐 약자까지 달달달 스플링까지는 애우진 않으셔도 또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미국 표준 코드, 4, 4, 뭐하기 위한?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미국 표준 코드다.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자, 바이날이라는 거 우리 빛날이라고 발음하시면 안 돼요. 바이날이, 이진이라는 뜻이죠. 바이날이는 이진. BCD 코드 6비트, 64비트 표현 가능한 문자에게서 2에 6승, 그죠? 64비트,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ABCD는 8비트, 그죠? 2에 8승, 256, 달달달 다 외우셔야 돼요. 아스키는 아까 2에 7승, 128, 자, 이것도 지난 기출 문제의 풀이 시간에 풀었던 문제죠. 자, 2번의 정답은 아스키. 아스키 77마켓 통신도 못해,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3번, 다음 중 전자우편과 관련해서 스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스팸, 첫 번째, 바이러스를 유포시키는 행위다. 스팸이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 수신인이 원하지 않는, 수신인 받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나 정보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행위다. 맞죠? 3번의 정답은 스팸메일은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세 번째,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 해킹이죠. 네 번째, 고의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이나 데이터를 파괴시키는 행위, 이것도 뭐 해킹 개념이죠. 정보 보완에 관련된 문제들 자주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번째,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디스크 정리를 수행할 때 정리 대상 파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임시 인터넷 파일이라든가 휴지통에 있는 파일,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죠. 하지만 2번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폰트 파일 같은 경우는 디스크 정리 대상이 해당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웬만한 폰트 파일 다 정리될 수 있죠. 4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5번 다음 중 인터넷 기능을 결합한 TV로 각종 앱, 어플리케이션이죠. 앱을 어플, 앱 설치해서 웹서핑, VOD 시청, 비디오 온 디멘드, 아까 우리 MOD 나왔던 거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게임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TV를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자, 다기능 TV, 이 문제는 맞으라고 주는 문제죠. HDTV, 이제 뭐 해상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케이블 TV, IPTV, 인터넷 개념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각종 앱도 설치를 하고 완전히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웹서핑, 인터넷도 가능한 거고. 그러면 정답은요. 스마트 TV죠. 5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죠. 5번 같은 문제는 시사적인 문제인데 맞으라고 주는 문제다라는 거죠. 컴퓨터 시험을 갔다가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뭐 한 5년 동안, 10년 동안 인터넷도 안 하시고 스마트폰도 없던 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 못 맞추시겠지만 요즘 스마트 TV 모르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5번 같은 문제는 맞으라고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틀리면 좀 곤란하죠. 6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 파일 형식 중에서 이미지 형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BMP, GIF, TIFF 또는 TIFF 이거 뭐 레스터 방식, 비트맵 방식 지난 기출문제 풀이시간에 풀었던 문제고 웨이브도 풀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소리 파일 6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7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시스템 관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윈도우즈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일 때 시스템 복원을 위한 복원 지점을 만들어 둔다. 1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스템의 최적의 상태일 때, 정상 상태일 때 복원 지점을 만들어 둬라는 거고 두 번째,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응답하지 않으면 윈도우즈에서 문제를 검색해서 자동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기다리지 않으려면 작업 관리자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직접 끝내줘라. 맞죠? 세 번째, 하드디스크의 파일이 손상되었을 경우 하드디스크 파일이 손상이 되었어요. 디스크 조각 모험을 실행해서 디스크 최적화를 유지한다. 이 디스크 조각 모험이라는 건 하드디스크 파일이 손상되었을 경우가 아니죠. 뭐 어떤 경우에요? 조각 모험이 생겼을 때, 조각이 생겼을 때 그 조각들을 모으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손상된 개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7번이 정답은 3번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이만큼 파일을 저장했어요. 여기도 이만큼 저장했고 이만큼 큰 파일을 저장했어요. 그러다가 얘를 또 삭제했어요. 그럼 이만큼이 비겠죠? 그러면 이런 조금조금한 것들을 삭제를 하다 보면 조각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 조각들을 다시 모아주는 거거든요. 단편화된 현상을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손상된 개념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번째 하드웨어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장치관리자를 이용해서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실행한다. 해당되는 내용이죠. 8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을 이용할 때 자주 방문하게 되는 웹사이트로 전자오편, 뉴스, 쇼핑, 게시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사이트는 무엇인가? 1번의 미러 사이트라는 건 미러라는 게 거울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사이트를 만들어 둬서 분산 개념, 트래픽을 해결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광문 사이트죠. 포털 사이트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8번의 정답은 포털 사이트. 그래서 전자오편, 뉴스, 쇼핑, 게시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바로 이 통합 개념. 8번의 정답은 포털 사이트. 9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만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요. 문제를 풀 때, 또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옳지 않은 것은 대부분이 문제를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옳지 않은 것을 만들 때는요. 어떤 무리수를 띄워요. 뭐뭐만, 오로지, 반두시 이런 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물론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편법은 안 써도 맞출 수 있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도요.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만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뭐만, 그렇죠? 여러 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만 이래서 이거 여러분 틀려요.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9번의 정답, 1번이 되는 거죠. 시험장에서는 바로 이제 10번으로 넘어가시는 거고 자, 우린 공부하는 거니까 가겠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면 연결된 원본 파일이 실행된다. 맞는 거고 그래서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거죠. 세 번째, 다른 컴퓨터나 프린터 등에 대해서도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 수 있고요. 네 번째,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와 관계없이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9번의 정답은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라는 거. 10번, 다음 중 컴퓨터의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의미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핫 스와핑이죠. 그래서 지금 연결, 분리, 이게 바로 스와핑 개념이기 때문에 연결된 상태, 핫, 그죠? 우리 전화 같은 경우도 바로 연결되는 거를 핫 라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0번의 정답은 핫 스와핑이고요. 플러그 앤 플레이는 뭐예요? 자동적으로 기기를 갖다가, 장치를 갖다가 감지해 준다라는 기능이고 채널이라는 거는 입출력 전용 처리기죠. 인터럽트라는 거는 예기찬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처리하고 돌아오는, 그죠? 예를 들어서 인터럽트의 가장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요? 우리 지금 강의를 방해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정전이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전이 블랙아웃, 전개가 나갔어요. 그럼 컴퓨터, 바로 그냥 모든 작업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계가 고장나요. 그죠? 그 다음에 외부 인터럽트, 입출력 인터럽트,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 컬 이런 것도 같이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10번의 정답은 핫 스와핑이고요. 11번, 다음 중 컴퓨터의 기본 기능 중에서 제어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제어 컨트롤 개념이죠. 첫 번째, 자료와 명령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기능. 여기는 제어 기능, 입력하는 기능 이랬으면 당연히 아닌 거죠. 두 번째, 입출력 및 저장, 연산 장치들에 대한 지시, 지시. 또는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 자, 제어라는 게 뭐예요? 마음대로 컨트롤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시한다는 것은 제어 개념이고, 또 감시, 감독. 그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입력된 자료들을 주기억 장치나 보조기억 장치에 기억하거나 저장하는 기능. 이건 기억 기능이죠. 저장 기능이고. 네 번째, 산술적 논리적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 기능 아니겠습니까?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11번 같은 경우는 맞으라고 주는 문제. 11번의 정답은 2번이고. 하지만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문제예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쉬운 문제이지만. 1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2번 가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네트워크 통신의 접속에서부터 완료까지의 과정은 구분해서 정의한 통신규약 명칭은 무엇인가? OSI 7계층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요. 4번이 된다라는 거. 물된의 전세표 응 반드시 좀 달달달해 오시고. 우리 지난 기출문제에서도 나왔던 문제죠. OSI 7계층. 13번 다음 중 윈도우즈 폴더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폴더는 일반 항목, 문서, 사진, 음악, 비디오 등의 유형을 선택해서 각 유형의 최적화된 폴더로 사용할 수 있다. 맞는 거고. 두 번째 폴더는 새로 만들기. 이름 바꾸기, 삭제, 복사 등이 가능하며 파일이 포함된 폴더도 삭제할 수 있다. 그렇죠? 2번도 맞는 얘기고. 3번 하나의 폴더 내에 같은 이름의 파일이나 폴더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의 폴더 내에 같은 이름의 파일이나 폴더. 같은 이름의 폴더가 존재할 수 없죠.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폴더의 속성 창에서 해당 폴더에 포함된 파일과 폴더의 개수 확인 가능하고요. 13번의 정답은 하나의 폴더 내에 같은 이름의 파일. 같은 이름의 폴더는 있을 수 없다. 1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를 처리 능력에 따라 분류할 때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HYBRID, 잡종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장점을 조합해서 만든 게 바로 하이브리드 컴퓨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처리 능력에 따라 분류할 때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래서 하이브리드나 디지털이나 아날로그, 디지털 데이터, 아날로그 데이터. 취급하는 데이터에 따라 분류할 때는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예요. 하지만 메인 프레임, 퍼스널, 슈퍼 같은 경우는 처리하는 능력이 얼마큼이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4번의 정답은 1번이고 하이브리드가 정답이 되는 거고 하이브리드, 디지털, 아날로그는 취급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분류한다. 그것도 좀 같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15번 다음 중 학교를 나타내는 기간 도메인과 종류에 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에 ES, 약간의 영어 실력만 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죠. ES, 엘리먼터리 스쿨, ES 맞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미들스쿨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미들스쿨, 그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하이스쿨이죠. 그러니까 HS가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SC 같은 경우는 그냥 기타학교. 그 다음에 AC 아카데미, 대학교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고등학교는 HS 하이스쿨이다라는 거. 16번 다음 중 1GB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기출문제에 나섰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책에도, 그죠? 수록을 해드렸어요. 1GB, 1024를 3번 곱해줘라. 그래서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바이트다라는 거죠.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7번 다음 입출력 장치 중 성격이 다른 장치는 무엇인가? 터치패드, 터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OCR, 그 다음에 트랙볼. 정답은요. LCD죠. LCD. LCD는 무슨 장치? 출력 장치. 그래서 터치패드, OCR, 트랙볼은 전부 다 입력 장치고 17번의 LCD는 출력 장치다라는 거죠. 18번 다음 중 프린터의 스플 기능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 스플, SPOOL이에요. 스플 사전을 찾아보면은 한 단어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약자죠. S는 시뮬테이너스죠. 스펠링까지는 모르셔도 되죠. 시뮬테이너스, 동시에, 예를 좀 알고 보세요. 동시에, 그죠? 시뮬테이너스, 그 다음에 퍼리퍼날 퍼리퍼날 그러면 주변 장치라는 뜻이에요. 주변 우리 컴퓨터에 주변에 있는 게 뭐예요? 주변 장치죠. 그 다음에 O는요. 오퍼레이션, 작동 그 다음에 OL은요. 온라인이요. 됐죠? 온라인 상태에서 주변 장치들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개념이다. 스플, 아셨죠? 시뮬테이너스, 퍼리퍼날, 오퍼레이션, 온라인 시뮬테이너스, 퍼리퍼날, 오퍼레이션 스펠링 모르셔도 돼요. 뜻만 좀 알고 가시면 돼요.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프린터와 같은 저속의 입출력 장치를 CPU와 센츄럴 프로세싱 유닛, 중앙처리 장치 아시죠? 병행이라는 말이 아까 동시에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시뮬테이너스 병행하여 작동시켜 컴퓨터의 전체 효율을 향상시켜준다. 맞고요. 두 번째 프린터가 인쇄 중이더라도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바로 온라인 상태에서 동시에 그렇죠?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인쇄 대기 중인 문서의 용지 방향, 용지 종료, 인쇄 매수 등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거잖아요. 인쇄 대기 중인데 어떻게 바꿔요? 그렇죠? 이미 들어갔어요. 변경할 수 없다. 18번의 정답 3번이고요. 4번 기본적으로 모든 사용자는 자신의 문서에 대해 인쇄 일시 중지 또는 계속 다시 시작해라 취소 이건 가능한 거죠. 18번의 정답은 3번이고 수풀 개념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셔야 돼요. 19번 다음은 컴퓨터가 부팅되지 않을 때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컴퓨터가 부팅이 안 돼요. 안 켜진다는 얘기죠. 첫 번째 전원 공급 장치의 이상 파워 서플라이 그렇죠? 주로 컴퓨터를 많이 사용을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 파워 서플라이에 먼지가 끼거든요. 소리가 좀 심해지면서 그렇죠? 전원이 나가버려요. 전원 공급 장치 펜 쪽에서 소리가 나고 먼지가 많이 끼었다는 얘기죠. 그 정도가 되면 펜이 돌아가면서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파워 서플라이 전원 공급 장치에도 먼지가 많이 끼어요. 그러면 터집니다. 그럼 부팅되지 않는 거죠. 아예 전기가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 이런 문제는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진짜로. 롬 바이오스가 이상이 있는 경우 부팅 안 되겠죠. 롬 바이오스 시험 문제도 나왔었죠? 우리 지난 기출문제 바이오스 베이직 인프다 부터 시스템 기억나시죠? 롬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 지난번 기출문제 안 풀고 이 강의 먼저 들으셨던 분들은 빨리 듣고 오셔야 되겠죠. 램에 저장한다 그래서 틀렸었어요. 바이오스에 관련된 설명에서 설명에서 그 다음에 키보드 연결의 이상 컴퓨터가 부팅되지 않았을 때의 원인으로 키보드 연결의 이상은 해당되지 않죠. 19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네번째 바이러스의 감염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부팅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키보드 연결의 이상은 해당되지 않는다. 19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2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 탐색기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오랜만에 옳은 것은 나왔어요. 첫번째 폴더 내에의 모든 항목을 선택하려면 Alt 플러스 A를 누른다. 맞죠? 뭐가 맞아요. 컨트롤이죠. 컨트롤 플러스 A 여기서 A는 뭘 뜻한다? All 두번째 선택한 항목 중에서 하나 이상의 항목을 제외하려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제외할 항목을 클릭한다. 맞아요. 2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 4번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연속되어 있지 않는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려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려는 각 항목을 클릭한다. 연속되어 있지 않는 파일 그러니까 비연속적인 거죠. 비연속적 또는 불연속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때는 컨트롤이 아니고 Shift가 아니고 컨트롤이죠. 그래서 틀린 거고 네번째 연속되어 있는 여러 개의 파일이나 폴더 그룹을 선택하려면 첫째 항목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이 아니고 Shif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항목을 클릭한다. 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오시냐면요. 이렇게 해오시면 돼요. 지금 파일이 여기가 있고요. 여기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또 얘를 선택한다. 그때는 이렇게 얘 선택하고 또 뭐 얘 선택하고 이거죠. 비연속적인 거죠. CT 알렐 컨트롤이 되는 거고 또 얘를 선택한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싶어요. 밑에 거가 쭉 이렇게 있을 때 얘 다 선택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Shift 연속적인 거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 일반 기초 문제 풀이 해드리겠고요. 다음 스프레드 시트 일반 문제 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